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아시아 해운기업 대표자 총회가 8년 만에 우리나라에서 열렸습니다. 제24차 아시아 선주 대표자 회의의 총회는 국내 선사 최고 경영자 70여 명, 해외선사 CEO 170여 명 등 총 2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18일에서 20일 제주 해비치 호텔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렸습니다. 원아시아를 주제로 한 이번 포럼의 가장 큰 성과로는 지난 19일 5개 분과위원회와 총회 등을 거쳐 채택한 공동선언문을 꼽을 수 있는데요. 선박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감시감독, 운하통행료, 선박피난, 난민이민자, 선박재활용, 해사노동협약 등에 대한 협의가 도출됐습니다. 아시아선사 대표자들은 향후 공동 대응 방안을 모색해 아시아역내 해운의 국제적 위상재고를 위한 협력을 한층 더 강화기로 했습니다. KSG 뉴스 김단아입니다.